적십자병원에 가서 등록금 때문에 수업시간에 한 열 번 불려나와 불려나오니까 또 할 수 없이 적십자병원에 가서 피 빼 적십자병원은 두 번 연달아 뺐으니까 안 빼준대 청량기 위생병원 가서 또 피를 뽑아 그러니까 여기 딱지가 있으면 안 뽑아줘 그 딱지를 떼내, 떼내가지고 문질러 그럼 딱지가 안 보여 그러면 간호한 눈을 속여 거기다 밀가루를 발라야 돼 그러면 바늘 자국이 없어져요 그럼 피를 뽑아 뽑았는데 근데 연달아 3일째 뽑았어 밥을 제대로 못 먹는 사람이 사흘을 뽑으니까 썰어둘러